어떤 분이 아들 둘을 키우는데, 한 명이 형인데 공부를 잘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동생은 공부를 못해요. 못하는 게 안해요. 얘는 어릴 때부터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산으로 돌아다니고, 어디로 시내로 돌아다니고, 이렇게요. 형은 공부를 잘하니까 그때 당시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은행의 취직을 말해서 은행의 취직이 탁 되었어요. 동생이 이놈은 공부를 못하니까 시험을 아예 못해요. 얘는 공부가 돌아다니는 거라. 워낙 돌아다니다가, 괜찮은 사람 하나 만났어요. 그래서 사업을 배웠는데, 형보다 한 만배로 불어. 형은행의 최고 예금주도 됐어요. 그 동생이 오면 지점장도 뛰어나가 인사해요. 그 동생이 오면 지점장도 뛰어나가 인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떤 아들이 너무 타락을 했어요. 타락 내용을 설명하기 좀 힘들 정도로 타락을 했어요. 잘 못하는 아들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아들이 어머니의 기도로 돌아왔는데, 그 이름이 어거스틴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주일입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로마 사람들은 후대에게 뭘 남겼을까요? 생각해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 로마는 후대에게 뭘 남겼을까요? 전쟁을 남겼습니다. 세계 최대의 지성을 가진 유대인들은 후대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유랑민을 남겼습니다. 다 후대들이 유리 방황했어요. 그 중에 참 유대인인 소수의 후대들이 세계를 살린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말을 타고 오신 게 아닙니다. 나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다르죠. 왕들이나 장군이 들어오면 나기를 타고 옵니다. 왕말을 타고 옵니다. 들어서면 양탄자 쫙 깔아 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무리가 와서는 나무가지, 옷 이런 걸 깔아졌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확 모여서는 촛불집을 한 게 아니고, 그런 모습으로요. 호산나라고 해요. 생각해 보세요. 호산나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메소인데 성경에 예언된 거라고 오늘 기록합니다. 우리가 후대에게 뭘 전해야될 것이냐?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조 때부터 중요한 걸 깨달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다른 후대들은 별로 생각 안 하는데 요셉은 그거를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올라 할아버지 그 후에 그 은약을 쫙 붙잡은 거예요. 어느 날 환상과 꿈을 꾼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해, 달, 별, 이게 절을 하는 어마어마한 세계보험의 꿈을 꾼 거예요. 말하자면 창세기 315절을 전달받은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는 이걸 후대에게 잔소리로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전달해야 됩니다. 혹 여러분 자네가 어려울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속고 요셉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은약 잡은 요셉이 망했다고 말하실 겁니다. 어느 날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나타난 겁니다. 놀랐을 겁니다. 누가 제일 놀랐겠어요? 나는 어떻게 야곱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렇죠. 형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도대발의 아내는 기절했을 거고요. 저걸 감옥 수집었는데 적이 총리가 되어서 기절할 일이죠. 제가 들면 불러간 면담이라도 하실 건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이 은약이 전달된 겁니다.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 자기 아이에게 중요한 은약을 설명해줬습니다.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그 사람이 애급을 이기고 민족을 꼬고 나올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그렇죠. 문제는 사실 우리도 잘 안 믿잖아요.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만으로 알아 이 호산나 설명했는데 그 말을 알아든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후대들은요. 아무리 무너져 있다가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뿌려놓은 말씀이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또 인간다니까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이걸 알고 있는 지식인 바울이 이 호산나 보금이 전달된 거예요. 이 바울이 말이에요. 바울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바울을 무시할 사람이 없어요. 나는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아무도 크게 말할 수가 없어요. 부산역에 있는 거지가 나는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러면 이렇게 돌았구나 이러겠죠. 진짜 공부를 잘하는 바울이 나는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랬어요. 그 속에 호산나 보금이 들어간 거예요. 이런 세계를 바꾸고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처럼 랩런트가 있는 회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게 바울이 주의 일이었어요. 또 계속 인물이 나타나면 브리스가 부부하고 또 회당하더라고요. 로마 가기 전에 회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회당에 있는 랩런트가 로마를 바꿀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해요. 그 이후 바울을 핍박하고 한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때가 주후 70명이란 말이에요. 디도라고 하는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쉽게 말하면 막살을 탁 준비한 거죠. 그때 라삐 한 명이, 라삐 선생 아닙니까? 라삐 한 명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죽었다고 해라. 죽은 소모를 내라 이거죠. 그리고 장례식을 해라. 안 죽었는데. 간에 담아 가지고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 그러면 반드시 나갈 때 디도 장군 부하들이 있을 거다. 그때 내가 관 뚜껑 열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 라삐가 실려서 장례행위에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성문을 기다리고 있던 구리인들이 뭐냐고. 그 말이죠. 그 때 그 라삐이, 그 라삐이, 그 라삐이, 그 사무원을 봤을 때, 그 사무원을 봤을 때. 그 사무원을 봤을 때, 잘못식이다. 이렇게 했죠. 두껑 열어봐라. 이렇게 했죠. 이렇게 했죠. 창으로 찔러봐도 되겠냐. 그거는 더 안 된다. 그때 통과가 돼가지고 디도 장군 앞에 탁. 그게 이 간 뚜껑 당일. 그 죽은 적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죽지도 않았지만은 그때 그 장군이 놀란 겁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느냐 하나 물었잖아요. 그때 하나를 부탁을 했어요. 우리를 다 죽여도 좋다. 나를 이 자리에서 죽여도 좋다. 한 가지 약속만 해달라. 뭐냐 그랬습니다. 회당을 없애지 말아달라. 우리 아이들이 잘 아는 회당은 그냥 뒀으면 좋겠다. 그 디도 장군이 사람인데 일리가 있잖아요. 오케인 거예요. 그 복음 속에 복음까지 냉는 들이 로마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정치인들은 왜 복음화된 지도 몰라. 이 후대가 무슨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후대를 운영하는 대상인데 누가 운영합니까? 하나님이 운영한다 그 말이요.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면 듣든 안 듣든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기예요. 마지막 기예요. 영원한 기예요. 어릴 때 들어가면 타락해도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인 아닙니까? 저는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안 믿어지더라니까요. 나는 솔직히 교회는 가야지 했지만 왜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고 제가 어릴 때 그랬다니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어른들이 시험 들은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 또 무너져주고 왜 무너지기 좋습니까? 핑계도 무너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불신자보다 더 이상하게 돼.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요. 사완 장사 이런 분들이 저를 보고 아주 나쁜 놈이랬다니깐요. 내가 자기 어릴 때 믿으니까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감동으로 회개하고 성인적으로 교회에 갔다니깐요. 두 가지 역사를 일어났어요. 그 장사는 사장이요. 하늘을 쳐다보고 고백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면서요. 나를 알거든요. 교회 앞에 놀던 거지같은 아이들 있잖아요. 불량배들. 싹 다 교회에 닫아갔어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자식을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없는 시대를 생각하고요. 지금 랩런트들은 봉적지구로 뛰는 해가 언젠가는 2030년부터 2080년입니다. 우리는 없어요 그때. 그렇죠. 지금 자로는 저희들 졸업하고 이제 사회상에 나가면 아는 2030년만 주면 돼요. 그러면 걔들 한 50년 뛰면 2080년이에요. 뭘 전달해 줘야 되겠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지식을 주는 게 아니고 복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무너져도 괜찮아요. 어느 날 그게 오히려 기반이 돼서 일어나 이 친구들이 제자로 바뀐 날일 거에요. 목사님들이 막 부르는 복음의 시가 성교사님들이 막 부르는 시가 어느 날 열매를 낳아요. 그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본인도 몰라요. 아니 모세가 언약 부작권만 애굽에 들어갔으면 본인이 알았겠어요. 언약만 잡아온 거에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대역설이요. 본론으로 간단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호산나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가 오셨다 그 말이요. 호산나에 대해 착각이 좀 있는데 그것 좀 고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리스도로 오실 때 그때가 호산나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구원은 앞에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의 후손을 타고 메시아가 올 거라고 약속했지 라고 유대인보고 물었잖아요. 그렇다. 나는 다윗의 후손이야. 그런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느냐. 유대인보고 물었어요. 제일 중요한 걸 물었어요. 지금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틀리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이 제일 존경하는 아브라함. 나를 믿고 구원받는 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밥 먹는 것 밖에 모르는 유대인이 네가 몇 살이냐 이랬잖아요. 기독교인의 첫 번째 착각은 뭐냐. 그때 예수님이 그때만 오신 게 아니고 이전에 벌써 함께 계십니다. 그렇죠.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착각을 해요. 성육신에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는 보고는 그냥 일반, 목수 아들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목수 아들으로 오는 게 낫지 왕이 아들로 와버리면요. 그리스도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구간에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왕궁이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착각을 한 겁니다. 메시야 아니다. 그리스도 아니다. 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성경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세 번째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 우리 환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금방 우리 장모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사랑합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그 이름만 부르면 역사하게 되죠. 네 번째 착각. 어디 예수님이 도망갔다가 오는 것처럼 제디물리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도둑놈처럼 옵니까? 그 날이 아무도 모르게 마지막 때가 도적하지 말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늘 함께 계시다가 어느 날 제림주로 왕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심판주로 쓰게 됩니다. 그렇죠. 그 날을 그렇게 왜곡해서 불안을 조성하면서 일도 못하게 하면서 왜 그럽니까? 앞으로 그래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많이 생깁니다. 자꾸 막 불안 조성하면서 마지막이다. 이렇게 조성하면서 이렇게. 진짜로 예수 잘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 때 계셨어요. 성삼야느님으로. 예수님은 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걸 완산하셨어요. 그 호산나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역사하세요. 영어로. 그렇죠. 나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신자와 불신자를 심판하는 지구 종말의 제림주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 나갔다가 오는 것처럼 얘기해요. 예수님 집 나갔다가 숨어있다가 아무 소식도 없다가 갑자기 확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집 나갔다가 숨어있다가 아무 소식도 없다가 갑자기 확 나타납니까? 렘넘더들은 앞으로 대학 가면요. 별의별 거 다 나올 겁니다. 속지 마세요. 호산나. 기억해야 됩니다. 간단히 설명해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건 알고는 있어요. 성경 발화를 하니까 내가 달라고 안 했는데 응답을 막 받아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잃어버린 호산나의 축복을 해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오바다입니다. 엘리앨리사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단 누명서고 초대교회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놓쳐버린 엉터리 호산나 엇터리 구원인데 그걸 해보게 한 거예요. 바로게. 이때 하나님은 모든 것까지 왔어요. 사업? 당연히 되죠.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 성도님들은 불신과 비슷한 그런 신앙상 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파도 되지만 아프지도 않았어요. 아파도 괜찮아요. 그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저는 왜 안 아팠냐? 시간이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훌륭해서 건강을 주는 게 아니고 쟤는 시간이 없다.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나쁜 것도 시간이 좀 있어야 되지. 이빨도 안 썩어서 왜냐? 시간이 없어. 우리 사랑하는 전도제자 시대 중 우리 김제동 목사님 저보다 나이 많은데 머리 흰머리잖아요. 저래 훌륭한 분도 흰머리 나아야 안 났다니까요.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입니다. 능력 없어도 세계에 변하시는 축복이 있는데 뭡니까? 이 호산나의 축복을 이어갈 자 그 간단한 얘기예요. 회복하는 자와 두 번째 이어갈 자 그래서 하나님은 렘드 일곱 명에게 무조건 응답하신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스 십일장 사람 무조건 응답하신 거예요. 이어갈 자니까 그이 여러분이다 이 말이야 걱정할 거 없어요. 그 허가운 운명에서 빨리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간단합니다. 어려움 생길 때 복음 누리세요. 뺏기는다고. 문제 생길 때 복음 누리세요. 갈등 생길 때 복음 누리세요. 영 이상한 사람 만났다 복음 누리세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멸망이 와도 안 망하는 응답이 있다면 그게 뭐죠? 호산나의 축복을 전달할 자 회복 그 다음에 이걸 이어갈 자 그 다음에 전달할 자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들 오니까 낙이 타고 들어왔는데 양탄자는 못 갈아주고 형편이 안되니까 옷 벗어서 깔아주고 나무 가지벗어서 깔아주고 무슨 아란 거예요. 여러분 그 각 나라에 대통령 올 때 비행기 내릴 때 그냥 안 내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 앞에 양탄자 쫙 깔아준다니깐요. 그게 왜냐 대통령이 왔으니까 그 노랗고 대통령이 왔으니까 전에 그 뉴스에 나왔잖아요. 이건 좀 만나 안 만나는 게 교황이 왔는데 양탄자 깔아줘요. 교황이 종교인데 왜 깔아주느냐 이래가지고 말씀이 좀 있었죠. 그러나 경호니까 양탄자 비행기에서 무수까지 쫙 깔아줘요. 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양탄자를 깔아주는 형편이 못 되니까 자기도 옷 벗어서 깔아줘요. 그 예수님 보고 호산나 우리를 구워놨어요. 호산나라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 역사가 있다니깐요. 우리를 구워놨어요. 우리를 구워놨어요. 오직 복음 이 말은 이해 잘 못 할 겁니다. 시간 지나면 많은 교회들 문 닫고 나면 알 겁니다. 유럽교에 보세요. 다 문 닫았는데 이제 이래 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오직 복음하는 성교사님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서서 미국 교회 문 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복음하는 우리 후대를 만들어 세우는 성교사님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문 닫기 시작했어요. 전도할 때마다 복음 전함 언제든지 2단 누명을 썼잖아요. 그 우리 2단 누명을 썼는데 김제동 목사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계산하는 사람 같으면 우리인데 안 오지. 이 사람은 미국에서 든든하게 잘 있는 분이고 후대들이 성공한 분들이에요. 그렇죠 이분이. 그 핍박 오든지 말든지 우리 이거 딱 붙잡고요. 든든하게 힘이 돼 주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미국에 있으니까 앞으로 렘넨트들에게 다른 거 없어요. 이 중요한 호산나 축복을 전달해 주세요. 속지 마세요. 왜 그러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것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세세 무궁도로 영광 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걸 보고 나의 복음과 그랬잖아요.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어마어마한 성공자들이 바울이 대단하니 모르는데 저 사람이 미쳤구나 이랬어요. 그렇죠. 누가 미쳤습니까. 결국 이 복음을 가진 바울이 말을 하니깐요. 베스도 총독 앞서도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사실은. 얘기하니까 야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을 잘 아니까 야. 너희의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이랬잖아요. 그 말은 많은 학문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얘기하니까 미쳤다고요. 그때 바울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재판하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에요. 총독이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각각께서도 저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각각께서도 오직 그리스도 부활의 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앞에 단서를 한 개 넣으세요. 뭘 넣습니까. 나처럼 묶이는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는 제 손으로 묶여 있으니까. 참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잖아요. 총독이. 아무 죄 없어. 그런데 상고했잖아요. 로마 황자 앞에 서게 해달라. 이 바울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로마 황자 앞에. 그러면 황자 앞에 가서 보금전 할 수 있습니다.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됐다. 바울을 미쳤다고 했는데 얼마 안 갔어요. 로마 폼페인은 폭발하고 시간 지나고 난 뒤에 로마는 큰 어려움 당하면서 세계보금의 로마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사실은 황제가 국교로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렇게 하기 보금의 능력은 하나 이상입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이 예수 믿는데 제일 어렵게 된 상황에 대한 아버지 돌아가시고 일하는 거라 되었습니다. 내 가족과 우리 집이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우리 집이 예수 믿고 예수 믿고 그러나 우리 집이 예수 믿고 도와주시 우리 집이 예수 믿고 부능력한 학생이었어요. 이 은약 속에 들어왔는데 지금도 세계보금화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가장 핍박받는 삶이 있었지만 우리는 지금 하는 우리 성교사님들과 이런 분들과 함께 세계보금화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되겠지. 우리가 다른 건 무엇이 필요합니까? 호산나. 굉장한 단어입니다. 모든 성교사님들, 모든 기도하는 성도님들 이번 주간에 큰 은혜의 길을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호산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미국과 전 세계에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